저도 한 번 혼났던 거 같은데 답장 안 해봤는데 전 혼자 답장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빠는 그리고 많이 잘 씹어요 오늘도 완전 육식 그냥 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멤버 저 이마일리아님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그 다음은? 장이요? 다 알아가지고 아 이제 다 아나? 아 그분 몰라요 저 이종범 작가님 저 용국은 아 가서 먹었지 참 용국 오빠는 알아요 용국 형이 좀 피하지? 용국 오빠 저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장난이고 용국 오빠 잘해주시잖아요 너무 손님이니까 가게 온 손님이니까 아니 가게 가면 오히려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용국이 형이 부담스러워한 상대다? 그게 있어요 맨손 세수할 때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살빼자님 네 최근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15명 정도 팀원들과 소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단톡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단톡에 공지를 올리면 읽어도 읽었다는 답장을 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 보내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? 이런 고민하는 제가 꼰대라 그런 걸까요? 아 근데 이건 약간 좀 저도 공감합니다 내라고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단톡방에 공지하면 사실 대답을 안 하는게 국룰인데 왜? 대답을 해야 돼요? 해야죠 하라고 보내는 건데 아니 그냥 1까지 없어져서 0이 되면 다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그게 진짜 큰 상처라니까 단톡방에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정도다 그러면 뭐 그건 오케이 근데 다섯 명 정도인데 한 명이 답장을 해주잖아요 그건 그 한 명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 다섯 명 정도면 모두가 답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답장은 꼭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장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겠어요 하라고 있는 거 답장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편지 시절에 있었던 거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시절에는 읽음 표시가 되니까 읽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성을 위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는 건 상대방도 존중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열다섯 명 있잖아요 근데 내가 대답하면 열다섯 명이 또 들어와서 또 봐야 돼요 없애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의 지혜는 이건 꼭 제가 답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혼났던 거 같은데 답장 안 해가지고 아 맞아 몇 명 있는데 우리 그때 단톡 보니까 아우 전 혼자 답장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? 왜 일부러라고 추정하는 거야 읽고 읽고 응 그래 응 그래 했는데 저까지 뭐 네 뭐 이럴 필요 없을 거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뭐 대표로 한 명이 대답을 했다 싶으면 다들 묻어갈 수도 있는 건데 누가 대표인지 어떻게 알아요? 아니 오빠는 그리고 많이 잘 씹어요 뭐라고? 오빠는 많이 잘 씹잖아요 내가? 네 오늘도 제 것 씹으셨어요 일식 일식 나중에 연락도 안 했어? 완전 일식 그냥 내가 볼 땐 뭐 먹느라 일식 하신 것 같던데 왜 그러세요? 뭘 불똥 정말 억울하네요 아니 대화의 종료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종료를 자주 하세요 심지어 오빠가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답장했는데 씹혔어 너무해 응 그래서 오빠 밥 먹는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씹힌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 대화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왜냐면 그렇게 보면 내가 씹힌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나만 씹을 수 있다? 아니 아니 제로 남불? 제가 언제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대화 종료는 항상 내가 나까지 해야 된다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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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남불만 아니라면 이것은 그 아이고야 그렇게 보면 제가 씹힌 게 더 많죠 사실은 싸운다 싸운다 싸우지 않아요 단어마다 반응해야 된다? 아니지 문의장 다 DNB 다 DN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